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볼것은 1.4 눈오리 되겠습니다 오... 카이베서닛 샘 어우 방방공 좋네 유니온을 한번 볼까요 음... 나름 소소하네 5545 박무가 너무 많긴 하네요 유니온 다 키우면 박무를 좀 줄여야겠어 백퍼자길 하... 마이썸 마이삼셋 9%에요 9% 저... 대설 200 까지요 966 540 12% 무기 15성 이벤트 때 뭐 17성 달든가 하겠지 잠재가 아 에디언절 3에 28 5에 40 0.5줄 주은자 어... 소소소 어 소소 주은자 아 악공작인가 보구나 6% 추웅 잘 나왔네 6에 24 11 소소 오우 어이 나쁘지 않아 84 28 78에 56 에디 한줄이야 에디 한줄이 좀 아쉽긴 하네 5에 55인데 그래도 두줄은 달았으면 좋았을텐데 이것도 안줄이네 뭐 앞으로의 계획있나요? 뭐 앱소를 간다든지 요런거 사냥용 공격용 사냥용 부서용이지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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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복 엇 망토 귀걸이 무기까지 아 그러네 야 자기가 만들었네 아니면 장기불된거 샀거나 두개밖에 없으니까 무기 망토 견장 귀걸이도 있다고 어 13호까지 좋았다 좋았다 다 내것인가 귀걸이 아 이거 터드한다고 마이스터이니 마이스터 이어이니 마이스터 이어 쓸라고 이렇게 하겠다 이거에 터드에서 쓸라고 작은 뭐할 생각이에요 그냥 주은작 할건가 작도 중요하죠 뭐 귀걸이 뭐 귀걸이 그치 무기 견장 망토 빼고 견장 빼고 망토 바꿔 벨트도 바꿔야겠네 그죠 이렇게 들어왔다고 과정하에 음 기본 구성이 다 됐잖아요 그죠 그럼 그다음부터는 뭐 17석을 일단 다 단 다음에 다음부터는 뭐 벨트 그쵸 그쵸 근데 바디는 좀 아 그리고 네디 좀 두줄로 좀 하지 왜 다 한줄로 해놨대 아쉬워 좀 달기도 그렇다고 하긴 안달기도 좀 그런 저였으면 새로 바꾸긴 했을 것 같은데 좀 애매해요 그럴 것 같고 펜턴트는 나중에 도미 하나 들고 와야겠죠 마이스터 이어이니 웬만하면 사는게 좋고 즉작보다는 마이스터 이어이니 마이스터 이어이니 어 메커를 살려야겠죠 둘다 왜 천으로 나와 아 어우야 깜짝 놀랐네 무기를 안켜서 그렇구나 어떤게 진짜 맥이야 어 아 메코가 더 좋은 메코가 더 안좋은데 역시 에디의 차이가 심하군요 아니면 뭐 주스 땐 나중에 올라가면 메코가 더 날라나 흠 희 이야 도미가 더 좋다고 선 무슨 차이지 흠 그런가 생방시간은 뭐 따로 없어요 그냥 랜덤 으흠 이야 그럼 도미 도미 흫흫 어쨌든 하나 빼고 도미가 좋아야되고 그치? 자 해놨어 빠지고 빠지겠죠 들어오면은 무기 빠지고 들어가고 별 다 달고 하면은 뭐 그 다음부터는 뭐 큐브를 하던지 그래야겠죠. 벨트까지 가져오면은 하트는 뭐 본인 선택이에요 유니크를 가져오던지 아니 그냥 그대로 쓰던가 교물이니까 여기서는 뭐 정해진게 없어요 나는 개인적으로는 마무리작도 해야겠죠 놀공공 들어오면은 이 다음부터는 뭐 정해져있죠 어 17성 다 달고 17성 다 달고 그래야되죠 17성 다 달고 이제 큐브하고 그래야되는데 추움믄 낮은거는 개인적으로 좀 뺐으면 좋겠지만 잠재보단 별을 다는게 우선인가요 어 별이 안전빵이긴 하죠 더 큐브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안올라가면 그냥 그대로 망하지만은 그래도 별은 잘 올라가는 편이잖아요 그죠 별을 보통 먼저 살죠 큐브보다는 궁금하신점 있습니까 궁금하신점 있습니까 궁금하신점 있습니까 아 아니요 저 자고왔어요 아 보조비점 웬만하면 보조비점 돌리지마세요 어 간단하게 50만원 하면은 15만원에 한번 나오는 느낌 15만원에 세졸옵션이 한번씩 나와 근데 할 수 있을까요 15만원 하면 한번 나온다니까요 15만원 하면 한번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원하는 옵션이 뜰지도 안뜰지도 몰라요 15만원 하면 15만원이라고 하master 16만원 웬만하면 그대로 팔고 그대로 사는게 좋긴하죠 엠블렘 인요? 엠블럼은 뭐 교불이잖아 차라리 에디까지 에디를 에디를 위자ена 이건 무기하는게 낫겠네 그나마 큐브 할거면은 차라리 무기라지 엠브론 엠브롬 윗잠은 못 돌리잖아 방방공 써야지 큐브는 웬만하면 안하는 거 추천합니다 그냥 사들고 올 수 있는 건 그냥 사들고 오세요 돈이 더 날라가 에디 큐브도? 에디 큐브 진짜 안 올라가거든 또 궁금하신 점 있습니까? 뭐 에디? 나중에 할 때 되면 할겠는데 지금은 아닌 거 같애 교물에 벌써부터 때려박다가 다른 예산이 더 날라가니까 아 근데 무기 매물이 없어요? 왜 직작하는 거예요? 무기 아까 보니까 에디 돌려야 되겠다며 무기 아까 보니까 에디 돌려야 되겠더만 음.. 무기가 땡기는건 없네 조방방이 왜케 많냐 음.. 아.. 수업이 47이면 너무 낫다 그쵸 뭐 70몇가지 있었던거같은데 뭐 아닌가 2주같은데 3주에.. 사실은 안살거긴 했을텐데 어.. 딱히 땡기는건 별로 없긴하네 2억 5천이였구나 나도 쓰고싶더라고 음.. 요렇게 마무리하면 될거같네요 음..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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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